단백질 공급층 닭장입니다. 아니 여기 닭들이 어린 거 보니까 이거 다 직접 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거 같아요. 사온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여기 닭은 꼭 개처럼 짓네요. 아, 개구나. 자, 닭장이 파셨군. 이곳을 또 다른 식구, 라이크합니다. 여기다 물 가득 채우면 이걸 묶어놓으면 물이 먹을 맛만 나와요. 아, 이건 웬 잿돌인가요? 병아리들이 그렇게 큰데 깊은 물을 먹으면 죽고 해요. 그러니까 병아리 물통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돌을 받쳐놓으면 물이 먹을 맛만 나와요. 아, 근데 이 통은 뭐 이 통인가요? 닭들이 많을 때는 여기 아주 수고 없이 낳았어요. 알 낳는 곳. 알통이에요, 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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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병아리가 한 마리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몇 시면 또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닭들 편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사람도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닭도 마찬가지. 그렇죠. 닭과 병아리에게 좋은 집을 지어준 대가로 자연이는 매일같이 달걀을 얻어 가는데요. 자연이 사는 이 산은 정말이지? 아, 풍족하네요. 조심히 Vä는 autodad 정육을 баз화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